안녕하세요 바니선생님 분석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둘이서 짠 이게 뭘까요? 핸드폰 케이스 요! 맞습니다 저희가 핸드폰 케이스를 커플로 준비를 한 번 해봤는데요 같이 뜯어보려고 카메라 켜봤습니다 과연과연 스트레칭판짝 포장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겁나 많이 фотограф 진짜? 진짜? 잠깐만요. 두 개? 보세요. 이거 뭐야? 한 개만 들어있잖아요. 뭐야? 어쨌든 저는 이걸로 했습니다. 저는 LG G5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촬영 중이기 때문에 제 건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짠! 제 건 바로 심슨 비틀즈입니다. 디롱디롱디롱 무슨 소리지? 보이십니까? 오오오! 대단한데? 이렇게 귀엽죠? 하드케이스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보 거는? 와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보일 수가 없네. 여기 보이잖아요. 이거 무엇입니까? 백인남자? 바로 심못중이입니다. 으으으으으으으 짠! 심머! 심장은 조용히 해. 심장은 나대지마 이거지? 짠! 이거는 이렇게 투명 케이스고요. 저희 남편은 갤럭시 S6를 쓰고 있습니다. 짠! 어쨌든 나를 커플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냥 저 각자가 좋아하는 걸로 주문했습니다. 그럼 당장 제 건 나중에 따로 하고 취향이 달라요! 아니 난 이거 좋아하는데 취향이 달라요. 오 근데 이거 되게 좋다. 어쨌든 저는 이거보다 얘가 더 끌리더라고요. 어쨌든 남편거랑 당장 끼워볼까요? 뭐? 이케! 이케! 대단하군요. 오 좋습니다. 앞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케! 이케, 이케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나도 넣을거야 네 어쨌든 그러면 자기가 원래 하던 것처럼 카드도 한번 끼워보세요 카드요? 원래 자기 카드 끼우잖아요 아 없군요, 좋겠군요 네 귀찮습니다 저희들이 둘 다 가지 않아요 둘 다 가지 않을 겁니다 아 공기가 들어가지 어쨌든 네 너무 이쁜 케이스 두 개를 이렇게 또 얻었네요 네 끼우님들도 그리고 여러분들, 어, 구독자님들도 네 원하신다는 제가 모르게 넣어볼게 어쨌든 네 원하신다는 이쪽에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하고 싶다고요? 어머나 네 그러면 라켓 케이스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카드 케이스도 있고 범퍼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투명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것들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세일러문도 있고 되게 세일러문 짱? 네 이쁜 되게 이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취향껏 이렇게 주문하시면 다시 한번 이름 뭐라고요? 라켓! 케이스 다시까지 라켓! 케이스?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예쁜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끝! 안녕 안녕 길이에 Stealth 네 이렇게 보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